외장의 기업에서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터프하잖아요 네, 그건 워낙에 장점인데 사실은 관리 기술 같은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정교합니다 저는 사실은 2011년 말까지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쪽으로 기업으로 옮겨왔는데 국회 생활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국회는 2005년부터 있었고 총 몇 년 정도 됐습니까? 5부터 10까지 10월에 7월에 청와대로 갔으니까 한 6년 정도 계셨고, 청와대 근무가 그리고 11년 12월에 마치고 그때 바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됐구나 네, 약 한 10년 정도 했으면 그렇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외장의 관리 기술이라든지 기본적인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강도는 높고, 또 외국인들 저는 뉴욕이라든지 교환 근무하는 친구들 보면 우리 일반 생각할 때는 외국 기업들은 편하게 놀고 주말에 다 쉬고 생각하는데 주말에 도시락 싸워 들고 와서 일하는 임원들 많고 우리나라처럼 12시, 1시, 1시 반 이렇게 점심시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없고 없습니까? 그리고 8시간 근무다 그러면 진짜 8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그 사이에 개인 전화 안 쓰고 정말 쓸 때는 정말 몰래 나가서 저기서 한 번 또 얼른 하고 온다든지 그런 게 생생하게 본 거고 몸이 배여 있는 거죠 배고 그리고 본인이 그러고 하루에 8시간 동안 뭘 했는지를 매일 기록을 해서 매주 단위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리 기술 같은 거는 저 회사가 한 60년 가까이 되는데 수십 년 동안 관리하는 기술만큼은 그런 매니지먼트가 그래서 미국이 경영이나 이런 쪽에서 손 리더십을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수량화되고 개개인이 쓴 리소스가 이렇게 몇 시간인데 합당된 리소스가 몇 시간인데 그 사람이 이익을 얼마를 냈고 해서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이렇게 등수가 쫙 나뉠 수가 있습니다. 수량화돼서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무의 성과에 대한 그런 압력이라든지 매년 하죠. 굉장히 심한 거죠. A, B, C, D 나눠서 매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매년 그래서 저희가 임원이라는 게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임시 직원의 약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년 10월에 계약서 써야 되고 계약서에는 당신은 올해 이제 운 좋게 저는 레베뉴 숫자를 잘 맞춰온 편인데 그게 안 맞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감액이 된다거나 그 전에 벌써 견디지 못하고 턴오버레이시라고 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10년 가까이 일한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상당히 강한 그런 압력, 업무적인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같은 사람이 A하고 B라는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A는 느슨하고 B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엄격하게 돌아가면 그 당시로 보면 A라는 사람이 행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에 가면서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연구소 원자님도 하셨으니까 한국 연구소도 아주 느슨하고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걸 극명하게 경험한 게 저는 사실은 당이나 국회나 청와대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게 1, 2년 한 것도 아니라 적어도 5년 이상 시간 하면서 그다음에 미국계 회사로 오니까 그게 제일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 모든 게 활동, 업무 시간과 돈으로 그 다음에 아예 로폼문도 비슷한 형식이긴 한데 저의 한 시간은 돈이 얼마다. 얼마이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땐 고객사한테 그만큼 아울리 레이스로 청구를 할 수 있고 외국계 회사는 또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한국 기업은 이제 그래도 얼마 통으로 하자 이렇게 리밋을 정하기도 하는데 캠을 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하다 보면 때로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중요한 회의를 오전, 반나저를 3시간, 4시간 회의하고 오면 계산이 벌써 꽤 나오는 거죠. 그때는 내가 보람이 기회를 이제 페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지만 분명한 것은 철저하게 수량화되고 퍼포먼스를 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비교할 수가 없고 방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열의 8명, 9명은 우리말로는 묻어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막 하는데 그 사람도 또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왜 이러나 번아웃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공공에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10년 지났기 떠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무작정 공무원들을 그래서 막 5년 안에 17만 명 들이고 뭐라고 하면 소방관이나 집배원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 고생시키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백만에 가까운 이 공무원 영역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스퀴증 해낼 수 있고 당장 이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 8시간을 냉정하게 매주 내라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때로는 일주일에 5일간 내가 8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쓴 거를 내가 돈 버는 고객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쓴 시간하고 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하물며 이제 그런 성과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스퀴증 짜내서 하면 17만 명이 아니라 저는 더 낼 수 있는데 이건 놔둔 상태에서 또 17만 명을 늘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84조 원에 관한 결국 우리가 낼 세금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한국의 공공 영역은 계시는 분들은 좀 섭섭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생산성이 많이 낮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보면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의미를 보면 참 개선해야 될 점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전주방의 분위기가 뭐 학생들도 힘들어하니까 시험도 안 치자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시험을 안 치고 컴페티티브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저는 그런 생각도 늘 합니다. 우리나라 이건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고 이런 얘기하면 젊은 직원들한테는 이제 틈틈이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사실은 정말 좋은 스펙을 가진 나름은 또 그만큼 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그 친구들에게 잘 케어해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비리그 출신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좋은 대학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지금 한 해에 수능 보는 인구가 뭐 한 40만 명 정도 태어나는 애들은 40만이 안 된다고 하지만 40, 50만인데 가까운 중국만 해도 수능 보는 인구가 한 9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10%만 정신 차리고 하면 90만 명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주변 외교를 하는데 우리는 45만 명 중에서 거기서 이만큼 너희들이 45만 명 중에서 정말 0.1%에 올라오는 애들 내지는 1%에 있는 애들 너희들이 내가 볼 땐 그 친구들인데 너희들이 한 20배 이상 노력 안 하면 우리는 또 통치당하고 또 속국이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박사님이 이제 경쟁 얘기하셔서 스스로를 굉장히 컴피티티브한 환경에 놓고 요즘 뭐 옛날에 한 번 사는 욜로니 이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좀 열심히 달려줘라고 제가 오히려 이렇게 진짜 강국하게 부탁합니다 어제 이제 뭐 스튜디오에서 한 젊은 분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뭐 스스로가 서가지고 이제 막 일 맞추고 돌아가는 길에 이야기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분은 뭐 저보다 나이가 좀 적으니까 정말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압축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자기 두뇌 속에 일종의 아주 큰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플랫폼에 건축물을 계속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 직업인의 삶 같다 그렇게 내가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 공감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압축 성장을 통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거기에서 건축물을 올리고 맞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린 게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당장 이걸 해가 돈이 안 생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뭔가 사람이란 게 성장할 때 축적이 돼서 폭발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 축적이 돼서 폭발할 때까지를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오늘 당장 돈 안 주면 그만두고 그렇게 삶은 절대 앞에 안 보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굉장히 그게 동의하죠 본인도 요즘에 너무 젊은 분들이 일하는 것을 레이버 노동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노동이 아니잖아요 휴먼 캡터를 그냥 발전시켜 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박사님이 저보다 좀 더 유연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의 발전이 아니고 약간 저는 생존 차원에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란히 일을 해서 그런지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도 우리보다 1억 2천 인구고 정말 똑똑한 저는 이제 운 좋게 이제 이런 외국 회사에 글로벌 넘버원 회사에 일하다 보니까 이제 매년 임원들이 모이는 회의도 가고 또 교환해서 하는 일하는 친구들도 보는데 비상합니다 비상하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진국은 다 잘 살고 이렇게 놀아도 이렇게 다 여가가, 레저가, 보호장 이거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친구들 좋은 데서 일하는 친구들은 비상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서구권뿐만 아니라 중국은 그게 더 심합니다 심지어 중국은 아직도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비난일 수도 있는데 영화들조차도 애국심을 고취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어렵다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좋은 조건으로 있다가도 본국으로 와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축구경기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항상 중국과 일본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축구경기 볼 때처럼 항상 중국과 일본을 이기고 싶고 지기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들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노력도 하고 이제 또 사회도 제도적인 면이라든지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삶 자체라는 것이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고 또 다른 나라들하고 체제 경쟁을 하는 거고 우리는 또 무역을 계속해야 되니까 살려면 또 다른 나라의 걸 어떻게 보면 뺏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세태가 뭐 그냥 이제 자꾸 의존하고 기본소득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이렇게 뭐 좀 잘 되려면 결기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파이팅 정신이라든지 저는 그거를 이제 비상 아까 비상이란 표현으로 하거든요 비상하다는 게 엑스트라 오디너리 해서 평상시와 다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극 보다 보면은 비상을 먹여서 이렇게 죽을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잖아요 저는 때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비상을 한번 먹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비상한다는 게 또 한자로 보면 이렇게 날아오른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의 근육도 정말 아프게 푸시업을 해야 여기에 계속 근육이 생기듯이 남다르게 뭘 좀 해야 그거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남다르게 뭘 좀 해야 그 남다르다라는 거는 독약을 먹을 정도로 힘든 일도 하면서 해야 날아오를 수 있는 이 상식을 지금은 정말 만약에 비상 상식이 아닌 자꾸 방법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달콤한 얘기하고 현 세대의 먹방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쟤는 나이도 왜 저런데 왜 꼰대 같은 소리 하냐 라고 비난도 받을 수 있는 건 알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꼰대라고 할지 몰라도 제가 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마윈에서부터 실리콘밸리에 있는 젊은 사람들까지 정말 비상하게 삽니다 그렇죠 뭐 남 놀 때 다 놀고 남 쉴 때 다 쉬고 남 잘 때 다 자면 뭐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그 당연한 상식을 근데 지금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는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된 게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뷰 할 때 저는 이번 공천 신청하면서 저 철학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 지금 다 돈 쓰는 시대인데 돈 모으는 기업가 정신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억하죠 아 하세요? 기억하죠 그러다가 이제 북받쳐서 약간 좀 긴장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건 이제 평생의 소신이고 그리고 나 혼자만 독출나서 갖는 게 아니라 제가 본 글로벌 스탠다드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인도 사람 엄청납니다 인도 사람들 기본적으로 인도 말뿐만 아니라 영어 엄청나게 잘해서 왜냐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서울대 나와봐야 한국 구글에 사장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서울대 나왔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습게 보는 인도나 방글라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낮게 보는 어떤 나라의 동남아시아 나라의 분들이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하고 공부를 해서 한국의 그 회사의 지사장으로 올 정도입니다 잘 보세요 한국의 지사장들 이렇게 보면 인도 사람 많고요 우리가 저개발 국가라고 무시하는 나라의 출신의 사람 미국 사람이 한국 사장으로 안 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과연 그런 동남아 하다못해 동남아 본토는 말할 것도 없고 사장으로 간 사람이 몇 명이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는 분명히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혜택 받고 그렇다면 혼자만 호의 잘 먹고 잘 살 생각하면 너는 그렇게 살지 몰라도 불과 네 자식은 다 망한다 그래서 너는 좀 더 고생해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계속 자극은 져도 줍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이 좀 강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설득하는 게 좀 더 설득할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한 번 사는 거니까 한 번 사는 거니까 자기 삶의 어떤 기대 수준을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 이런 문제는 본인이 결정할 상황이지만 한 번 살다가 하니까 자기 삶이 좀 이렇게 고결하고 좀 더 귀대하고 좀 더 성취지향적이고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자기도 도울 수 있고 가족도 도울 수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사회에 엄청나게 선한 역량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어떤 지적 역량이 크고 그 다음에 역량이 계속 커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앰비션 야망도 있고 좀 이렇게 귀한 것 선한 것 좋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건강한 그런 분노도 있고 분발심도 있고 이렇게 뭐 좀 뭔가 이렇게 좀 잘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지 딱 제 생각인데요 그냥 뭐 남들이 주니까 남들 하는 것만큼 하고 남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왜 남처럼 그렇게 하냐 자기가 아닌데 몸 편한 건 남처럼 하려고 그러고 더 귀한 거는 남처럼 한다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열심히 사는 중국에서 불과 매년 수능 보는 그 90만 900만 명의 10% 90만 명이 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게 안타깝고 뭐 각계 각층에서 그렇게 또 집중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존경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 사회가 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믿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권이 어떻다 정부가 어떻다 또 물론 불만도 있고 비난도 많지만 그 인프라 그 우리 선배 세대에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쌓아온 이런 것들이 적어도 저는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그 전 세대보다 계속 이렇게 나아지는 삶을 살아온 그런 근간에는 그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 라는 자신감은 있고 다만 그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너네 40대는 아마 최초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너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를 볼 가능성이 높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지금도 40대 50대 이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이런 거를 좀 비상하게 생각하고 이끌어주면 또 자식들은 뭐 김연아든 이런 전 세계에 1등하는 이런 세대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 쪽입니다 네